2024년 9월 넷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남편이 살해되었으나 소망과 치유를 체험한 여성들의 소식입니다. 기프트는 겨우 19살이지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겪을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나이지리아 조스시 출신의 이 젊은 신부 기프트는 남편이 무장한 플라니족 무슬림들의 총에 맞아 죽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격자들은 기프트의 남편을 살해한 다음 그녀의 손에도 총을 쐈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기프트는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은 후 현지 성도들은 사랑으로 위로와 성경적인 상담을 하면서 기프트에게 정서적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6개월간 돌봐주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기프트처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많은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과부들이 이러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그 여성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소망을 전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긴급 중부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기프트가 영적 정서적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프트와 같은 경험을 한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 과부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 또한 말씀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팔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목회자의 소식입니다. 2023년 성탄절 시기에 마헤시 무키야 목사님은 거리에서 힌두교 사제를 만났습니다. 그 힌두교 사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은 목사님은 마음속으로 기도한 후 마침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힌두교 사제는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주변 사람들에게 마헤시 목사님을 처벌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대부분 마헤시 목사님을 알아보고 목사님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네팔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마헤시 목사님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네팔 전역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지역에서 반기독교적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그 힌두교 사제가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집트에서 실종된 기독교인 여성의 소식입니다. 이집트의 한 여성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에 가족들에게 극심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의 아버지가 이슬람 학자인 이맘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은 감시 없이 공식 석상에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가족의 가혹한 반대에 직면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무슬림 가족은 자신들의 가족이나 친척이 기독교를 믿는 것을 이슬람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여 강렬한 수치심이나 불명예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이른바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가까운 친척에게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순교자의 소리 최전방사역자는 이 기독교인 여성이 현재 실종 상태라고 보고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시편 3편 말씀을 따라 이 여성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긴급 중부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시편 3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여성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독교로 개종한 후 가족과 공동체에게 핍박당하는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시고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9월 넷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 중부기도 제목 벌리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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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